오랜 기간 삶의 터전이라고 여기고 살아왔던 곳을 하루아침에 잃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연이 이런 내용인데요. 어떤 사연인지 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기자, 사연 소개해 주시죠.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한세닌 마을에 대한 내용입니다. 남양주시 한세닌 정착촌 땅이 지방국세청에 압류된 사연인데요. 자세한 사연을 전하기에 앞서 한세닌 또 한센병에 대해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센병은 이미 사라진 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우리나라를 완치국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지난 10년간은 매년 한자릿수의 환자만 보고가 되고 있고 그마저도 최근에는 해마다 한두 명 내외로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질병에 대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또 전염이 된다는 막연한 불안감 등으로 한센병 환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했던 건데요. 심지어 한세닌은 질병이 완치되거나 또 질병이 없는 한세닌의 자녀들일지라도 차별을 받으면서 고립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는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완치를 할 수가 있고 또 충분히 전염성을 없앨 수 있어서 관리가 가능한 질병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사회적인 낙인 때문에 한세닌과 가족들이 큰 상처를 입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한세닌은 예전부터 소룩도와 같은 곳에서 모여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마을 중 하나가 1960년대에 형성됐던 현재 남양주 일대의 협동마을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입니다. 현장을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남양주 평내 일대 30여 세대의 한세닌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미 폐허로 보이는 곳도 있지만 곳곳에는 공장 등이 있어서 누군가에게는 일터가 되기도 하고요. 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 공간이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한세닌이 모여 살게 된 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1960년대부터인데요. 그런데 정착한 지 50년이 훌쩍 흐른 지난 2015년 갑자기 이 지역이 중부지방 국세청으로부터 압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네, 오랜 기간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압류라고 하니까 거주하시는 분들 연세도 많으실 것 같은데 많이 좀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지역은 지난 1985년 독립유공자 후손인 이보인 선생이 한생인들에게 기증한 땅인데요. 이보인 선생은 선친인 이승익 선생 기념관 건립을 위한 남양주 평내리 소재의 본인 소유 토지를 이미 60년대부터 이곳에 털을 잡고 거주하던 한생인들에게 정식으로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2006년이 됐고 이보인 선생이 미국에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고인이 사망한 뒤 미국 등에 살고 있는 자녀들, 그러니까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내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오랜 기간 상속세가 체납되자 관할 지방국세청은 체납을 이유로 토지를 압류하게 된 겁니다. 바로 그 토지가 현재 남양주 한생인 정착촌 협동마을인 건데요. 고인이 사망한 줄도 모르고 이곳에 살고 있던 한생인분들은 하루아침에 소위 말하는 압류 딱지가 붙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제가 현장을 방문해 만나본 지역 주민도 이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내셨는데요. 주민분 사정상 인터뷰를 진행하기는 어려웠지만 압류 사실을 알게 된 당시에 막막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압류 해제를 위해서는 가산세까지 붙어서 100억 원이 넘는 체납액을 부담해야 했는 건데요. 이곳에 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고령에 장애가 있는 분도 계시고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분도 있어서 100억 원의 돈은 도저히 부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네, 정말 답답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처음에 이 토지를 기부한 기증자의 상속인들은 어떤 입장일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늦었지만 이분들이 상속세를 낼 수는 없는 건가요? 네, 우선 2015년에 지방국세청의 압류 처분이 진행되고 난 뒤에 2019년 한생인들은 상속인들과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요. 이때 법원은 한생인들에게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상속인들은 더 이상 사안에 대해 다투지 않아서 사실상 상속을 포기했고 한생인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한 건데요. 특히 우리 민법상 20년간 토지를 점유하면 시효 취득이 가능한데 이런 점에 밀어봐도 한생인들은 법적으로 토지 소유 자격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중부지방국세청은 같은 입장을 고수하면서 토지에 대한 압류 해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93억이었는데 지금 가산세가 붙어서 100억이 넘는 돈이 돼버렸습니다. 중부지방국세청의 입장은 사실상 상속세를 내던가 이래야 풀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등기가 안 돼 있지 않았었느냐. 그래서 우리는 상속세 부가 처분을 거기에 대해서 한 거고 안 내니까 체납을 위해서 압류 등기를 한 건데. 상황이 이렇게 흐르자 결국 지난해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집단 민원을 제기한 건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한생인들에게 기증된 토지에 대해 압류를 한 지방국세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한생인은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를 낼 의무도 없는 것이고, 이미 20년 이상 거주에서 시후 취득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토지를 압류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현재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권익위는 소위원회를 열어서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했는데요. 기부자 사망 이후 토지를 상속 재산에 포함하고 상속인들의 상속세 체납의 이유로 토지를 압류하는 것은 실질 과세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지방국세청장에게 압류를 해제하도록 의견 표명을 한 겁니다. 마을 사람들 재산에 압류를 하고 상속세를 안 내면 못 풀어준다고 하는 것은 상속인들도 아닌데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비록 등기는 안 돼 있어서 상속이 됐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속 재산에 포함시켜서 상속세를 부과를 했는데 그리고 또 체납을 안 했다고 해서 마을 사람들 토지에 압류를 했는데 그 부분은 너무 좀 실질 과세 원칙에 비춰보더라도 너무 가혹하고 부당하다. 그래서 의견 표명을 하게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입니다. 의견 표명한 제도는. 저희가 우리 동네 개선문을 통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해결 사례를 자주 소개해드렸는데요. 보통 조정을 통해 해결된 사례를 많이 전해드렸는데 이번 사안의 경우에 권익위가 해당 지방국세청에 의견 표명을 한 겁니다. 조정과 의견 표명 어떻게 다른 건지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조정은 민원 주체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가 두 개 이상의 기관일 때 기관 간의 조정을 통해서 민법상 화해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민원 주체의 이해 당사자가 하나의 기관일 때 바로 의견 표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사안에 분명한 의견 표명이 전달된 만큼 지방국세청의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모쪼록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